여기가 벚꽃만발라든 그 봄날의 벚꽃거리에요. 여기 불고기거리 광양불고기거리 여기 넓은 잔디밭에서 매년 축제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답니다. 날 더울때는 헥헥헥 하더니 이제 가을바람 부니까 잘 건네요. 산책 안하려 하거든요. 더우면. 주인도 운동이 필요하고 구름이도 필요하고 오늘 딱 산책하기 좋아요. 서울 경기지왕은 추워서 난리인데 요즘 햇살 따뜻하니까 건들만 하네요. 평소 동상이 있죠. 불고기거리답게. 아주 씩씩하게 생겼어요. 난리인의 실군은 중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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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니야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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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